신자와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네요. 자, 우리 9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자, 우리 엉김없이 총평과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결론은 쉬웠다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평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총평! 자, 일단 발음 파트 먼저 볼게요. 자, 발음 파트 보통 3문제 나오는데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하면 그 기준이 명사인데 우리가 처음 기본 강의, 기본 개념 강의 듣잖아요. 그거를 들었을 때 한 5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러면 쉽게 나왔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나왔습니다. 자, 발음 파트 모두 너무너무 쉬움. 자, 철자 고르기 이제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는 익숙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모자에서 나왔죠. 우리 무자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줬는데 자, 모자에서 나왔고 성조, 성조, 성조. 그리고 성조는 지금 근 3년간 정말 쉽게 쉽게 나오고 있어요. 성조 문제 같은 경우는 내려면 정말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지만 한 글자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에서 나오는 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성조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분 선생님이 그 자료실에다가 성조 문제에 대비해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한 10월 달부터, 수능 얼마 한 20일 전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눈으로만 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신 경향 같은 경우는 성조 문제도 계속 쉽게 나오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발음 문제, 3문제 다 맞춰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 문법 파트 일단은 결론은 평이한 난이도이긴 하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법 파트에서는 조금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에 좀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럼 일단은 선생님 분석을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휘, 동사, 다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난이도는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문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나갔던 거를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안 나왔던 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단어에서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냐. 실전 강의에 이렇게 동사 좀 나올 만한 거 다이어 나올 만한 거 이런 것처럼 정리해놓은 게 쫙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옳은 문법 고르기도 역시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어렵진 않았지만 뭔가 좀 까다로운 느낌?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문법이 뭐가 나올지를 알고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트남으로 잘 해석하는 친구들이 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뻔하게 약간 문법의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거를 살짝 틀어서 내니까 이 문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틀렸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은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순. 자, 어순은 쉬운 유형이에요. 작년 수능보다 쉽게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어순이 뭔가 뻔하게 어순 문제로 나와서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할 텐데 뭔가 어순 문제로 안 낼 만한 게 어순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지?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거를 잘 봐주면 좋겠어요. 자, 그 외의 문법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고 뭐랄까 좀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문제? 그 문법 파트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를 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여섯 문제다 그러면 세 개는 어렵고 세 개는 조금 쉬운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평이한 느낌으로 나왔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를 보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도저동으로 다 틀렸다 하시는 친구들은 문법 총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점을 많이 목표하는 친구들은 실전 강의를 꼭꼭꼭꼭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많이 목숨을 걸고 있는 폐아파트 완전 쉽게 나왔다. 완전 쉽게 나왔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어. 이런 느낌 무슨 말이냐? 그 주제별로 있잖아요. 취미는 취미, 날씨는 날씨, 병원이면 병원 이런 걸 했을 때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틀지 않고 거기서 제일 쉬운 걸로만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2등급, 3등급만 맞으면 돼요 하는 친구들은 딱 여기에 또 올인을 하면 좋다. 자,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들 좀 정리하고 많이 나오는 패턴들 읽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그 개념 강의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제까지 기출문제 보면은 뻔한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치? 3년 좀 맞나? 한 3번? 3회? 4회 정도 이렇게 문제 딱 갖다 놓고 아, 병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날씨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뭐 꼼꼼한 단어 정리해야 되고 뭐 주제별 단어 말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자, 이런데 이제 선생님 늘상 하는 말이지만 각 유형별 기본 어휘력이 안 되면 못 풀어요. 쉽게 나와도 못 풀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날씨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취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정리해 주세요. 금방 문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화 파트 자, 문화 파트는 일단 다섯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이제 주제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다소 낯선 주제도 있었고 약간 전체적인 문제를 다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중간 나이도 정도? 근데 다행히 문제가 전체 다 번역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오자이 베트남 여성의 날 쩌릉다오, 민속각 박물관, 호이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호이안이나 쩌릉다오 같은 경우는 인물이랑 베트남의 유명한 지역, 관광지 같은 데서 나왔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뭐랄까? 모범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도 수능에 나온다면, 모의고사의 수능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다 모범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틀렸더라도 이번에 약간 나는 이 문제를 좀 맞을 거야. 인물 문제 나오면 나는 어쨌든 이건 맞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뭐 나랑 관광지 나오면 이 문제를 맞을 거야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어렵지만 거기 있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아니면 베껴 쓰면서 한번 월세 정리를 해두면 그 모범 형태에서, 표본에서 약간은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나오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번 문제가 약간 굉장히 뭐랄까? 베이직하게 딱 베이스, 딱 좋은 느낌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복습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뭐랄까? 이건 확신할 수 없어.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도 9평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왠지 이 식대로 간다면 그래서 수능특강의 문화파트, 수능완성의 문화파트 문제를 풀면은 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해설강의에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